신선통은 뭡니까? 그분은 흐름을 만들어낸다. 이기는 것만 좋아하시죠. 사고 터지면은 니 독박이야. 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. 실종된 지 7개월 정도. 근데 그 아이 그 시체라도 찾아야 합니다. 니를 만나고 못해요. 내가 때는 한 개 독박. 신달쓴 씨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고 그렇게 전했습니까? 네. 지금은 그 아이만 생각해요. 목격자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. 뭐 아니면 통해. 그런데 그 사람이 껴있으면 안 되는데.